자 국민의힘 인의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대전 만남만큼이나 주목된 만남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 김포시장도 만나고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데요. 인근 지자체 시장들. 오 시장은 서울 인접도시 중 통근, 통학시민이 가장 많은 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로 권한 등 타 도시와는 차별점이 있다. 이동환 시장은 메가시티는 일회성, 단발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 수도권 재편, 좀 더 큰 틀에서 눈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 시장, 고양시를 띄워줬고 이동환 시장도 조금 기존 지자체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100만 특례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끌기다. 네, 포지셔닝이 애매하죠. 저 문제에 관한 하나는. 그래서 서울 편입하겠다 그러자니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게 사안법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놓고 이거 해야 된다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특별법으로 지금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표달라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전국선거잖아요. 보궐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국적인 득실로 봤을 때는 저게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나 대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나중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역 시장이고 집권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스탠스를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매모호와 지연작전.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보와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면 이도한 시장은 처음에는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대. 이렇게 얘기했다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이도한 시장은 이미 용역에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선은요. 김포시든 고향시든요. 서울 편입에서 이득이 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자산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서울 편입이 되면 찬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되면 집값이 오를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값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사실 지금 2030년이 지나면 인구 절벽이 오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서울의 주요 지역 빼놓고는 추위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폭등하거나 상승할 가능성들이 현재로선 적거든요. 그래서 가령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서울이라고 주택가격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정주 여건들이 돼야 되고 다른 환경들이 좀 뒷받침된 지역은 많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자치단체 자체로 보면 엄청난 손해죠. 세수해서 손해고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손해고. 김포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인데 소위 말해서 농촌지원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어떤 특례입학이라든가. 특별전역.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거라서요. 전체적으로 구가 되면. 잘못하면 서울이 그냥 변두리가 될 수 있다는. 구가 되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요. 특히 지금 광역교통이 도시철도가 되게 되면은 그거는 국고지원이 왕상 줄게 돼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특히 고향은 특례시 아니에요. 그리고 특례시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서울 편입되는 순간 특례시 지위가 박탈이 되고 그냥 서울시의 일부가 되면서 실익이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막심한 경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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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